2만원이면 약과요? 어떤 거부터 먹을까? 인커리블리 유니크 막, there's not anything 오, 나 진짜 싫어 특히 외국인을 위한 추석 도시락 Hello,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i! I love 추석! 저는, 노말로 락비드 온 추석 아, 우리는? 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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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보세요 편의점 가서 그 도시락 사고 아, 그렇지. 슬퍼말로 안 열리게 있어요! 그 추석 도시락 나와래요 편의점 특히 외국인을 위한 추석 도시락 So, usually, I spend my time lonely without anyone to spend time with I ride the subway and the subway is empty 보통 외국인끼리 모여서, 뭐 something 하고 Something 뭐, 하고, 뭐 그쵸? Because, like, this is kind of my first 추석 Because, last time, like, I had come, like, just, kind of, like, during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까 봐 저희가 추석 음식 세 가지 간식을 세 가지! 와우! 역시 코리암브라이스입니다 맞지 구독과 좋아요 꼭 들어주세요 오케이 요거 식질리 소개해주세요 요게버스 첫 번째 음식은 유과에요, 유과 요..꽀? 요..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investigative 라면, like, about the boy'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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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없는 거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보통, 선물 세트에 받을 때 선물 세트에 받아본 적 없어요? 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파프리카 필요는, 파프리카는 물에 부어서 그러면 빛을 숙성해 밥이였요? 네, 똑같아요 앞에 있는 부분은 그릇에 있는 편이네요 네, 많이 받는거예요 어떤 것부터 먹을까? 이건 이뻐요 네, 이거는 바나나 모양 오, 진짜? 야, 근데 왜 이게 진짜 쥐어였다? It's so surprising, the texture, when you bite into it 음!! 왜 이렇게 먹어? It's crispy, but sticky 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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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고청? 고청? 네. 네. 저는 고청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정?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면 엄청나요. 하지만 탈리만? 너무 달지는 않아요. 부담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었을 때 이걸 먹었을 때 뭔가를 먹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식혜. 식혜. 엄마한테 다시 한번 선물로 줬어요. 이걸로? 네. 존경적인 과자이잖아요. 그쵸? 바로 닦았어요. 스티키한 거 조금 불편하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 두 가지가 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역시. 역시. 식혜. 맞다. 딱히는 제가 이제 치만빙일에 갈 때 이거 맛있는데 코팅이 완전히 시원해요. 아니면 부페 부페에 끝나고 아, 그치 그런 것도 있어. 완전 한국 사람. 그리고 항상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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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 그래서 그 다음은 약과. 오! 약과! 오! 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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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지혜철에서 항상 사서 먹어요. 천 원짜리. 너는 팩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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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과가 뭐냐면, 이 정도면 약과야 라는 말 알아요? 이게 약 들어가는 거지. 영어로는 이게, 이게 약. 오! 이 정도면 약과야? 오! 음!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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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지? 아 이거지! 음! 오! stating, 이미 맛을 알았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맛을 알았을 것 같네요. 근데 이 맛은 다른 맛은 더 좋네요. 이 맛은 정말 소프다.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소프다. 진짜 소프다. 정말 맛있어. 당연히 맛있어. 물론 너희가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좋은 맛을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한국인들이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미국인들도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아메리칸, 스위디쉬 아메리칸, 아메리칸 다른 건... 라이트 스윗 이거 맛있어, 당연하죠 마지막은 옥춘 옥춘 와 이거 좋은 봐 진짜 예쁘다 인생 좋은... 뭔지를 몰라요 캔디킴버스 캔디킴버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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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잘라서?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좋은 맛 이게 첫발도 안 봐가지고 그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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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미국 사람이라서 약간 특히 이제 막 우리는 아 이게 트래디셔널 we have to like 지켜 like the traditional things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다른 나라 저는 항상 너무 부러워요 이제 그 트래디셔널 things 근데 터키는 약간 트래디셔널 아니에요? 터키 나오는 거?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항상 Yeah but It's just turkey 이렇게 막 꼭 이게 막 약과 같은 거 That's like 한국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너무 부러워요 That's traditional Korean candy traditional Korean dessert 막 이런 것도 너무 부러워요 저는 없으니까 뭐 우리는 우리도 자신이 그런 거 딱히 딱히 없어요 없어요? 맥주는 맨날 마시니까 뭐 정통 스낵 이런 거 없어요? 막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거 하기보도 맨날 먹고 하기보도 알잖아요 That's not total But if it's German Amazing Korea has so many unique things especially like we're from the west Yeah So like Asian snacks Korean and then specifically Korean snacks like they have their own I can't believe that they thought about You know It's incredibly unique Like there's Not anything Especially the other ones Like there's not anything really like that Like Taste-wise Like texture Everything's completely different Like it's Totally new experience So 추석 때 저처럼 외롭지 말고 가족들이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좀 뭐 릴렉싱도 하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So 여러분 맛있는 밥 많이 드셨나요? 네 Happy Thanksgiving 여러분 I hope you had a good 추석 Don't forget to like subscribe and keep following along Happy 추석 Happy 추석 Happy 추석 Goodbye Bye 미국은 왜냐면 우리는 우리나라 원래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 거 아니라서 Even things that I think maybe it's 정통 is from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거 그렇죠